유천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유천영 목사님은 아까 들으니까 1979년서부터 목회를 하셔가지고 인천에 있는 수험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미국에 오신 다음에는 펜실바니아 연애하고 뉴저지 연애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난 7월 1일서부터 교회를 단위하지 않으시고 제네랄 이반젤리스트로 일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브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예배는 보니까 조금 캐주얼한데 너무나 포멀하게 입은 것 같습니다. 저도 벗을까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엽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산부예배는 산부예배대로의 특색이 있고 아주 편안함과 활기가 넘치는 에너지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연령층도 대부분 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함께 주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민의 평안하심과 따뜻하심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사실 미국을 잘 즐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는 아 참 미국 크고 아름답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 크고 아름답다는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금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당신 매일 설악산 데려가 온 줄 알라고 한국에서 설악산이나 송이산 갈려면 어떡합니까? 1년에 한 번 별로 가지고 아주 그냥 계속 힘들게 힘들게 갔다 온 그런 1년에 한두 번 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온통이 나무고 온통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러 수목원까지 광림원 그 수목원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자연 속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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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 후배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어 형님 괜찮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뭐가 이상한가 그랬더니 아니 형님 그 형수님이 몹시 아픈데 그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무슨 내 아내가 아프지 많이 아프지 자네도 같이 기대해 줬지 않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나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아내가 2008년도 9월 18일 날 여러분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병원에 가서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어떤 무엇에 끌려서 병원을 가게 되고 또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게 됐고 또 받은 결과 의사의 말이 대놓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게 뭐냐 너무 황당하면 사람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영화를 찍는 거냐 그랬더니 영화에 나오는 병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영화인가 제가 학생 저도 유스그룹 때 청년 때 봤던 영화에 중국 영화 배우가 나와서 병으로 백혈병으로 죽는 영화를 봤는데 그 병이라 대개 그것은 검사하다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병명이 백혈병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당신은 그래도 아주 당신이 무슨 병인지 알게 됐으니 이제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서 삶을 정리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도 연습도 해본 거 아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정말 순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는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제 아내를 탁 보니까 아내는 눈물이 글쌍글쌍한데 아내 역시 선생님 내가 잘 먹고 잘 웃고 제 아내가 항상 잘 웃습니다. 잘 웃고 밝게 사는데 왜 나에게 그래도 이런 병이 걸리나요?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묻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셀레이션 된 룸에 들어가서 오늘 키모테라피와 방사능 치료하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냉정하더라고요. 아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와 저는 한없이 한없이 원없이 울었고 또 집에 돌아와서 원없이 울고 아 그랬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모두가 기도 모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갈 때까지는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러 갔는데 막상 교회 가니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아내가 또 걱정돼서 또 돌아서서 일어나서 돌아 나오는데 그땐 또 한없이 또 집에 올 때까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런 저런 연결로 인해서 우리가 메모리아 실론 캐러린 캐슨 센터라고 뉴욕에 있는 병원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서 글리 가게 됐고 거기서 일주일 여럿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내가 전국적인 기도체인을 통해서 전세계의 기도체인 인터넷을 통한 기도체인을 통해서 또 당시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있었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뉴즈 쪽에서는 그 전면 광고가 우리 교육자들이 내줬습니다. 그래갖고 신문사에서 인터뷰 나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헌혈과 혈청을 도네시아 내주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였습니다. 그래갖고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던 아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는데 새벽 제가 거기서 6시에 출발을 했고 오늘라고 제가 뉴저지 살거든요. 내가 소속은 여기 펜실베니아 소속인데 제가 그 다음 9년 동안 뉴저지에서 일했고 지금 1년 동안은 제가 프리랜스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 오직 아내와 아내와 모든 새로운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살기는 뉴저지 삽니다. 너무 일찍 오느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갖지 못하세요. 그러나 제 말이 사실이에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찬양 잘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에 박수 올립시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별에 별 일을 다 만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탁 만나게 되니까요.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아내가 원하는 게 하늘의 별을 원한다 할 때도 별이라고도 따다 줬을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밖에 안 될 거라면은 내가 좀 더 아내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질 텐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너무나 순간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신묘 막측합니다. 하나님이 컴퓨터도 그런 컴퓨터가 없어요. 그 의사의 말을 딱 듣는 순간 한 번에 지난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가 25년 저희에게 목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할 때는 한 27년 정도 결혼 생활했을 때인데 이것이 한 번에 다 펼쳐져요. 눈앞에 딱 보듯이 펼쳐지면서 제가 그때 미안했던 것들 그때 아내한테 좀 더 해주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을 막 쥐었지 않은 거예요. 조이고 숨이 맥히는 거예요. 숨이 맥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건가 목회의 끝이 이런 건가 내가 만약에 한국에 그냥 있었더라면은 아내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건가 내가 아니면 목회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이르지는 않았을 건가 뭐 이런 저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한 번에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텐데 우린 살아가면서 띵크백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젊을 때는 더 미래지향적입니다. 아,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현재를 과거는 돌아볼 시간도 없어. 어?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미래, 미래, 미래. 마치 저도 어린 시절이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뭐가 내 앞에 활짝 일이 퍼러질 줄 알았어요. 결혼을만 하면 세상에 뭐가 다다질 줄 알았어요. 해도 아니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미국하고 영주권 없을 때 영주권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시민권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누가 보자는 사람도 없더라고. 영주권 보자는 사람도 없고 시민권 보자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제가 이제 아내의 그 모습을 탁 보면서 어려운 일을 탁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저도 미래지향적으로 달리던 길을 딱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몇 살까지 보입니까? 저는 항상 19살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마인드. 제가 우리 딸아이가 지금은 결혼했습니다. 딸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5년 전에. 그런데 딸이 18살까지는 그냥 내가 19이라도 그냥 넘어갔어요. 다. 그런데 이제 딸이 19이 지나가고 스무살이 지나간 다음에 조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해가 저는 철없는 철부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꿈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나는 뭐냐면 영원히 내게는 모든 것이 안에도 항상 같이 있을 것 같고 항상 시간은 앞에의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탁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린 세계의 시간을 똑같이 삽니다. 누구나 다 과거라는 것을 갖고 있죠. 좋은 과거, 나쁜 과거, 유쾌했던 것, 유쾌하지 않다는 것. 또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린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젊은 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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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가끔 과거를 think back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은 잘 안 돼요. 젊은 시절에는 더욱더 안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섭섭했던 것, 그때 억울했던 것, 그때 분통 터졌던 것 그때 누가 나를 괴롭혔던 것 이거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어그레이스크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어려울, 보통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어려움을 당하면 난 그 인간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되면요. 미움도 누구에겐 어떤 안갚음을 하겠다든지 복수를 하겠다든 마음도 다 사라져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급에서 나가기만 하면 보란듯이 애급으로 우리가 한번 물 먹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광약길을 가면서 그들은 아, 하나님 하나님 제발 좀 오늘 좀 구원해 주옵소서 뭐 원수를 갚는다 뭐 이거 이건 다 사치야 사치 누굴 미워한다 이것도 사치예요.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나서 12절을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12절만 뚝 따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3장 2절을 대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거기 보면 사도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빌립버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얄궂게 굴었는지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자칭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아, 네가 사도바울 목사님 당신이 배웠음을 얼마나 배웠고 은혜 받았음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내가 어떻게 받았고 뭐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려고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가 개들을 삼가고 개라고 그랬어요. 개 개 같은 인간을 삼가라는 거예요. 개 같은 인간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그냥 SOB 하잖아요. SOB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은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자기 몸에 찔리는 가시를 좀 피해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의 원래의 뜻을 들어가 보면은 그 찔리는 가시는 어디 뭐 간질병이다 뭐 안질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좀 하나님 좀 이거 야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거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랬던 사도바울이 이런 사도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바울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3장 12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그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여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그래 당연하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나는 덜 떨어졌거든 나는 부족하거든 이것은 그냥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대합이 아니라 정말 사도바울이 진심어린 신앙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까? 제 아내가 AM에 걸렸는데 나중에 그 병의 원인을 모른데 시카고 대학에서 그 해에 11월달 12월달에 논문이 발표됐는데 백혈병의 원인이 오늘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딱 받으면 DNA가 헝클어진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좋은 놈이 약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약한 놈이 좋은 놈을 자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나쁜 거 좋은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킬 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검은 말을 타면 검어지는 거고 흰말을 타면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선이 없어요 절대 악도 없고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구나 세상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날 젊은 분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유치원을 했는데 유치원 애들이 소풍 가면 그래요 아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신나게 놀아야겠대요 우리가 볼 때는 유치원생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나처럼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또 아이들이 내쉬는데 아내는 아프지 뭐 어떤 때는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가다 보면 집도 지나가요 딴 거 생각 막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열대를 맞아도 끄덕없는데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기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잘했냐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팩트예요 자 사도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사도바울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퍼펙트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자기의 신념 속에서 오늘 철저하게 자기를 프로텍트해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스테반이 죽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고요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을 대신 변호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소장을 만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무혐 및 무죄다라고 그것을 변론했던 사람이 사도바울이단 말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 부족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북위 영화 최고의 북위 영화를 배웠던 사람은 누굴 생각합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도서 2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전도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볼 것 같으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느냐 세상에 누가 나처럼 세상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돼도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 옛날 영화 노래 보면 캐사라 세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될 대로 되는 대로 멋대로 살라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노년에 돌이켜보니까 think back 해보니까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고 그게 가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린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이 세상에 두고 있어요 우린 입수로 다가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의 스타일을 볼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속화된다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입으로 나가는 입수로 다가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럼 퍼스펙티브는 어떤 퍼스펙티브?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제 좋다 당신들 다 개같은 사람들이야 남들이 볼 때도 다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야 거짓 교사들, 자칭 난리치는 사람들이지만 당신들 행함이 뭐 있냐 이게 그렇지만 그래 다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창피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막대하지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주님께 잡힘 받은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상황은 현실적으로 큰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물어뜯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 목표 죽게 잡힘 받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죽게 잡힘 받은 것이 뭡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사실 그 자신이 그렇게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토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이해에서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자신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겸손히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서도 토조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문에 사도바울은 뭐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크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였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everything 왜? 자기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토조의 말을 같으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았던 것을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관, 재물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귀하게 그랬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재의 삶이 쉽지 않지만 현재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소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한 길, 안전한 길 정말 꽃이 피어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쿨고기 많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예요 제 한 애가 병에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제 5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히모테라피를 너무너무 강하게 받으니까요 이건 몸에 있는 걸 다 죽이고 새로 골수를 넣어야 되니까 그건 상상이 안됩니다 설명이 안되는 거예요 그 일기를 지금도 저희가 보면 읽다가 덮어버려요 너무 숨이 막혀서 한마디를 새카맣게 타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부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병원에서 나오니까 약 한 5cm 정도가 키가 줄었고요 몸이 슈링크 돼가지고 사이즈 66 입다가 55로 죽어들더라고요 옛날 옷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입고 뭐했던 것들도 다 어쨌거나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착 싫어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병원에 있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까지 가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머리에 핏줄이 터졌습니다 너무 토하다가 너무 토하다가 터졌어요 속에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속눈썹이 속눈썹이 빠지니까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못 떠요 띄워줘야 돼 여러분들 속눈썹 확 빼고 그러시는데 이쁘게 빼세요 다 빼면 눈 못 감아요 눈 못 떠 그리고 새카맣게 타있는데요 머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폐인이 오니까 주사를 놔주다 나중에는 몰피를 설치해줘요 기계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아플 적마다 누르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가 뭐냐면 2분 이상은 안 돼요 2분까지 2분을 못 견뎌서 아각되는 거예요 모든 통증 의사들이 한 7,8명이 모여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약을 투여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니까 기다려는 거예요 뭘 기다리니 저분이 치료할 때까지 그분들이 신앙인지 아닌지 몰라요 유대인 병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입에서 그 7,8명이 모인 의사들이 이건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짧게는 주사를 줄 수 약을 줄 수 몰피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있고 절대적인 일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생명을 살리고 죽인 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비스름하긴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못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내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은 어떤 앞이 안 보입니다 정말 깜깜해요 내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면요 보일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질 때까지 믿으세요 믿어질 때까지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오늘 제 아내가 주사를 너무 약을 많이 맞습니다 약을 많이 먹어 너무 차트를 만들어서 시간을 다 했고 내가 시간대로 주면서 체크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성들 있지만 여성들 중에서 제가 아기만 안 놔봤어요 여자들이 하는 일 다 해봤어요 저도 아주 억수로 해봤어요 약을 다 체크하면서 먹이는데 그 약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이 걷지 않으면 안 된대요 약으로 하게 되면 약으로 이 핏줄 속에 찌꺼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끌고 양쪽에서 한 사람은 가노우니야 나는 내가 한쪽에서 그리고 기계에다가 컴퓨터 매달아 놓고 줄을 튜브를 한 열대 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질질 끌다시피 끌고 복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왜? 약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야추사를 많이 맞으니까 그때 제가 먹어야 산다 걸어야 산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볼 때 니들 나이 때 뭘 걱정이 많아요 그들 나이에 더 고민만 하고 더 자살한 애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거 이런 걸 아팠기 때문에 너는 악하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이것은 최상이야 인생에서 최고로 경험하는 거야 아픈 거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걸으셔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걷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먹다 보면 체하기도 할 수 있어요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선을 이뤄주신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저도 살아보니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않더라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저도 젊은 날에 정말 뭔지 막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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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엉뚱한 데가 서 있어요 엉뚱한 데 어? 아닌가 비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어? 아닌가 비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속도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그 목표 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히어랜 나우예요 그리고 이스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정말 앞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지 무브하는데 어디로 무브하냐 백하면 안 되잖아요 백하면 포워드가 돼야지 앞으로 가려면 오늘 없이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주어진 일이 뭡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너무 바쁩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저도 살았어요 살았는데 지금 하셔보니까 털컥 어떤 알지 정말 원치 않는 엄청난 일을 딱 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랩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이 결과에 알 것 같으면 당신은 일주일 밖에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못 삽니다 그 순간 들어가서 그 의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로 확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체적인 변화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4대 독자예요 우리 아들이 5대 독자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이 늘 걱정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한테도 너 혼자 밥해 먹고 학교 다닐라 고3인데 12학년인데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엄마랑 같이 있겠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함께 있어주면 평안함을 느끼더라고요 또 아내가 원해요 당신이 가면 불안해서 못 있겠다는 그리고 깜빡 잠들도록 가위가 눌린다는 가위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썬데이 아침까지 그 병실에서 같이 쪼그리고 있다가 그건 의사도 잘 안 들어와요 아이슬레이션 된 방이니까 꼭 필요할 때만 들어오고 음식 갖고 오는 것도 문앞에다 주고 가요 저는 노란 가운을 종이 일회용 가운을 소독된 옷을 입고 거기서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중요한 게 없어요 자식도 중요하지 않더라고 둘째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목회에 있어서 내가 신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바쁘게 움직일 때 예수님께서는 뚱딴지같이 어린 나라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제자들은 막 정시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손님 5천명이나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난리예요 지금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은 걱정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시간 속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을 잘라나갑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뭐냐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그 때라는 것은 뭐냐 시간인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속에서 같은 24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인사잇이 나에게 오는 그 순간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헬라 말할 것 같으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24시간 1분은 60초 이렇게 가는 겁니다 1시간은 60분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뭔가 필이 딱 꽂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홍해바다가 지나갑니다 그들은 지혜를 짜가지고 땜공사를 하고 다리를 놓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경비가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개입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오던 홍해바다가 딱 스탑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복귀를 메고 들어가니까 홍해바다 물이 딱 멈추기 시작합니다 걷는 발자국 발자국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틀에 잡혀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거기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시간 죽임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때 깨닫게 되느냐 인생의 황혼이 질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은 아닌데 띵크백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띵크백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순간 지금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정말 그가 왓츠아웃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 개들을 넉스들이 도구들이 많았어요 아주 멍멍이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던 길 멈추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내가 한 가지를 한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과 나와 그 요시간만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아직도 일주일에 두 번씩 주사를 맞이해야 돼요 안 맞으면 백혈구가 정상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또 어떤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또 그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고 재발되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니까 주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놔요 제가 제가 닥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성 암 환자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환자들 그들이 전화도 오고 그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함께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또 라이드를 줘야 되니까 가서 남편들을 같이 만나요 저는 또 그 가족들을 만나요 환자는요 아파서 죽지만요 가족들은요 간호하다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어요 죽겠더라고 나도요 그때 내 후배가 만나서 어 형님 얼굴 괜찮은데 왜? 보통으로는 죽어야 되는 입장인데 왜 저라고 안 죽겠습니까 저라고 왜 디스크가 안 생기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다 생겼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몇 년을 있으니 그랬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복함했기 때문에 아니라 나는 지금도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도 지금도 스트럭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뭐 인간 성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내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 잔머리를 굴리고 약삭 빠르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동안 30년 동안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실천하면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안 맡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설교를 실천해보자 내가 한 설교대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차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더라도 하느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미 해즈 콜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느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느님은요 내일을 보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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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당신은 못입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끝 이것이 인생인지라 하느님은 오늘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오늘만을 아주 제한된 짧은 순간 같은 시간을 살면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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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차차차차차 이것이 아니에요 Someday is today 혈애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체리일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느님 짧은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우리의 삶 속에 제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1부 2부 3부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흔적으로 남게 도와주셨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미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할 수 있도록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소를 싣고 싶거든 사랑의 마리아 하고 싶거든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하고 당장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불러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당장 부르고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 따뜻한 미소를 전짐으로 말며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는 이 순간 여기서 하늘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